먼저 첫 번째 이슈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시장을 들썩이게 한 뉴스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이미 뉴딜 정책 기대감이 시작된 상태인데요. 이슈와 함께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주요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용 안정화까지 이 세 가지 축으로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글로벌적인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이 2018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금 자체가 유유롭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롬 파월 의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굳이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고 대신에 미국 같은 2018년도에 했던 부분 자체를 2020년도에 이어서 하다 보니까 언택트가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리 2019년부터 준비했던 부분 자체에서 수수차 관련주들이 2019년도 초에 상당 부분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었거든요. 2018년 12월 달부터. 그런 다음에 지금 1년 반 동안 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랠리가 현재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이런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 안정화의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이슈가 될 수 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좀 하셨어요. 안에 내용을 우리는 이제 전기차, 수수차 또는 일반적인 개인들은 그런 단어들을 눈여겨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좀 익숙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한 번도 안 나오고 난 다음에 이상한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 부분 혼돈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그에 따른 내용적인 부분에서 기사가 엠바고라는 부분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존재하는데 그 규칙이 오후 4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은 뉴스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명울도 일부 나타났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가 됐는데 이 기대감이 벌써부터 선반영이 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됐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지금 등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스피 시장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 시장의 영향이? 일단은 한국판 뉴딜 관련해가지고 5월달에 이미 한번 우리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 초안이 나왔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원래는 6월달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일정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달로 넘어왔고 준비된 그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던 내용 그리고 홍남기 국무총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디지털 뉴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데이터 댐 또는 지능형 정보 그리고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리고 이제 그린 융복합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뉴딜 정책으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뭐 여기에서 우리가 바랬던 단어는 한 개도 없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에 따른 부분으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정부 자료가 상당히 두껍고 그리고 장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키워드를 제가 조금은 간추려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디지털 뉴딜 관련해가지고 58조 2천억을 투자를 한다는 의향을 밝혔고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단어들을 몇 가지 좀 뽑아온다면 일단 공공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댐이라는 것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적혀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5G와 AI에 대한 융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말 그대로 이 5G와 AI를 상당 부분 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5G가 전제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겠다. 바로 이 와이파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이슈가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 AI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도 앞으로 상당 부분 상승세를 이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차와 드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드론에 대한 활용도를 상당 부분 넓힌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론 관련주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수에 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 밑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우리가 종목을 좀 더 선정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자 이제 그린 뉴딜로 넘어가면 그린 뉴딜도 이제 73조가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전기차를 113만 대 그리고 수소차를 2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런 보급에 맞춰가지고 인프라도 당연히 구축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이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 충전소 같은 경우에 전국을 총합쳐서 20개 차 안됩니다. 그 정도로 20개 차 안되는 상황에서 이 수소차가 20만 대 이상이 굴러다니면 충전 자체가 안 되겠죠. 그만큼 지금은 좀 더 공격적인 인프라 구축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고용안전망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농어천 마을의 초고속 인터넷 구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 장비 바로 파이브자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사실 크게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좀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또 주목해봐야 될 수혜주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드론 얘기는 항상 나오는 거죠. 방금도 해주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항상 보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언론이라든지 또는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섹터군이 보안 관련주가 지금 현재 상당히 뒤처져 있거든요. 보안 관련주.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보안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보안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신도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펜만을 꼽습니다. 처음에 도로를 만들어요. 도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주택단지, 주거지역 꼽고 여기 학교, 아니 여기 경찰서, 소방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인구가 증가를 할 때 또는 상업지역이 늘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 오프라인적인 부분에서의 자산들을 인터넷화, 우리가 무용화 자산으로 바꾸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이런 보안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부각이 상당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런 인터넷화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간다면 5G 관련 종목군들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5G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은 안중근 의사님이 하셨지만 5G는 안중기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들은 꼭 기획을 하시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수소차나 전기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와이파이 관련된 종목군들 그런 것들은 좀 더 기획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이슈와 또 관련 수혜주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혈장 치료제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혈장 치료제 제재를 생산한다고 밝혔는데요. 가을쯤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 이슈와 수혜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선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해서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혈장 치료제라는 말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혈을 하게 돼요. 헌혈을 하게 되면 그 헌혈을, 헌혈 해보셨죠? 네? 헌혈. 헌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헌혈하게 되면 그 헌혈을 하고 난 다음에 피, 전열을 대부분 다 벗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혈액, 우리가 이 피가 드가는 통을 혈액백이라고 합니다. 그 혈액백에 드가고 나면 이것을 이제 원심분리기를 이용해가지고 돌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혈구와 그 다음에 혈장으로 나뉘게 되죠. 그럼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혈장과 밑에 보면 이제 혈구로 나뉘게 되는 것은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돌렸을 때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 그 부분 자체를 돌리지 않고 상원에서 우리가 30분 동안 유지를 해버리면 이제 혈장이 생기는 게 아니고 혈청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청이나 혈장은 비슷한 건데 대신에 혈장에는 성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혈청에는 그 성분이 빠져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원에 놔두면 안 되고 항상 원심분리기를 통해가지고 보관을 따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에서 나오는 이 혈장 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역세포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혈장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혈장치료제가 이슈화가 되게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랄까 국민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존재를 하죠. 우리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집도 우리 집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아닌데 그렇죠. 하지만 그런 개념 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 혈장치료제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외국의 합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개인주의가 상당히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혈장치료제가 성공 확률이 상당히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일단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혈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해서 그 항체를 뽑아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연구를 상당 부분을 했었고 그에 따른 부분이 국내에도 들어왔지만 사실 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망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사망률이 약 4%,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초기 진단을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렘데시비르가 큰 효과를 못 봅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렘데시비르에 대한 효과를 그렇게 뚜렷하게 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은 이런 혈장치료제는 결국 피를 통해서 이 항체를 전달을 해주고 그럼 그 전달받은 부분에 대해서 면역세포를 증진시켜서 코로나를 막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또 특수한 국민성을 또 바로 참고를 한다면 좀 더 이슈화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대표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혈장 공여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많은 혈장이 확보돼야 유효항체를 뽑아내서 또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9월에 임상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추가 확보 가능성이 있으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혈장을 우리가 면역세포로 좀 확진자를 통해서 혈장을 공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뭐 다들 제망 같으면 저는 다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중에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는 안 걸려본 사람은 말이 쉽게 나오는 거지만 또 막상 또 그런 당사자가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만 제가 지금 우리 보면 정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도 항상 보면 이런 애국심을 상당히 고치시키는 정부 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국산화 정책도 마찬가지고 보면 뭔가에 대한 이제 반일 감정을 건드는 정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런 공여자들은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약 390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기증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활용도구를 할 수 있는 거의 180여 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추가적으로 초기에 큰 확진자를 많이 낳았던 이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도 지금 500명이 희망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뭐 진단받고 난 다음에 또 퇴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지만 항상 또 있던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는 저는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다만 이제 우리가 혈장 치료제를 만드는 데 시간이 약 한 달 정도는 시간이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드는 걸 제재라고 하는데 제재를 하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이슈는 좀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혈장 치료제 임상시험을 돌입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관련 수혜 종목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대표님. 네. 우리가 사실 이 혈장 치료가 처음으로 이슈가 됐던 것은 4월 달이었어요. 4월 달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의 토대로 중증 환자 2명을 치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이 한번 부각받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버를 조금 해드린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혈장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녹십자 그룹이 가장 먼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그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녹십자 그룹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녹십자 그룹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시면 레몬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에스맥 같은 종목군들이 반등포에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튜움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혈의병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이전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시노펙스나 한국유니온제야 그리고 나노엔텍이나 펩트로 그리고 일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혈액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냉장 용기가 필요한데 그 냉장 용기를 생산업체가 일심바이오고요. SK케미칼은 우리가 기존에 4월달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혈의병 치료 신약에 대한 미국 시판 허가에 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형주로 본다면 녹십자 그룹과 그리고 SK케미칼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중소형주로 본다면 앞서 봤던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저는 혈장 치료제가 그래도 올해 안에 뭔가 가능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제재를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거기 생산 일정에 돌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대표님. 백신 관련주가 있겠고 또 치료제 관련주가 있겠고 또 진단 키트 관련주가 있을 거잖아요. 이 중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섹터는 어떤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다 눈여겨보면 좋죠. 그런데 내 돈은 한정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전략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백신은 이제 예방의학이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치료의학이거든요. 그러면 치료에 대한 분야 자체는 지금 현재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넣은 항체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가 돼줘야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발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치료제는 생각보다는 이슈화는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더 더 들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백신을 생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는 영국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돼 왔었는데 영국 쪽에서도 지금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은 그래도 진단키트가 좀 더 지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이런 진단키트 다음에는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뭔가의 임상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순차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면서 가장 먼저 지금 현재는 봐야 되는 것은 그래도 진단키트를 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